페이전 XF 바디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와 디지털 백이 분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AF 성능은 XF 바디 자체에 영향을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를 보시면 일단 원포인트 중앙 AF 검출방식을 이용하는데요. 넓은 범위의 사각과 작은 범위의 사각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AF 모드인 Average와 Spot 그리고 Hyperfocal 세 가지의 AF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 사각 범위가 좀더 좁은 것이 Spot이 되겠고 더 넓은 영역이 Average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크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AF 싱글 상태가 되겠고요. AF 검출을 근거리와 중간거리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미세한 샷투샷 딜레이가 양 0.3% 정도의 속도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 싱글 상태에서의 AF 속도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검출을 할 때 좀 지직거리면서 조금 느리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AF 모드를 방금 Spot이었고 Average로 변경을 했고 AF 드라이브 모드를 Continuous으로 바꿨습니다. AF 우선권은, 촬영 우선권은 릴리지가 아닌 초점에 우선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Continuous 연속 상태입니다. Continuous 상태에서는 확실히 좀 더 빠릅니다. 동적인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고성능 카메라의 경우는 굳이 AF 모드를 바꾸지 않더라도 좀 쉽게 쉽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XF 바디에서는 그런 차량보다는 동적인 차량이면 Continuous으로 확실히 변경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원활한 차량이 가능하겠습니다. 싱글에서는 아주 정교한 AF 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또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피사체를 싱글 모드 상태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반대로 Continuous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일단 순간을 포착하는데 굳이 릴리지 우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가능한 정도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토크 자체가 보시면 무한대와 이동하는 그런 속도 자체가 토크 자체는 좋아요. 힘차게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AF 검출 시스템의 확실히 안개나 아쉬움은 주변 부츠가점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실제 지금은 실내 샘플 세트 상향이기 때문에 야간 주간에 밖에서 촬영하는 데는 좀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라이브 뷰 등을 지원하고 있고 MF에서 피킹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또 부파인더가 워낙에 크고 그렇기 때문에 MF 사용을 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불편함이 크지는 않은 그런 기종이라는 말씀드립니다.